밖에 뭐가 난리가 난거 같은데 창에 누가 테이프를 붙여놨나 뭐 배는게 없네 나가자 야 비키봐라 바보지 대답하러 왔는데 비키봐 야 힘을 버틴 문을 엎지로 연다 카자 도쿄로 내리찍어도 될거 같은데 그랜과 힘을 합쳐문에 강제로 열었다 어떻게 되있나 오우쉣 다리도 안좋은애가 털썩털썩 쓰러지고 있냐 아 불꽃축제인거 같은데 쫓아와봐 너흰 숨어있어라 누가 습격을 해와 아니 늑대가 왔는데 다시 패스카자 노만때문에 누가 온걸까 뭐가 어떻게 된걸까 아잇 뒤를무라 똥길에 흠흠 흠흠 아잇 흠흠 다 잡은거야 이거 아 저거 먹고 가야지 느낌표 화살표 되어있는게 아 애들 여기있다 이거구나 흠흠 여기도 잡으세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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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우 흠흠 흠흠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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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9밖에 안다는데 워케 단단한건데 흠흠 난리가 났네 무너져있고 흠흠 걔들 산책하고 있는데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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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 뭐하는데 벽에 낀겨가지고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사령실로 가좌봤는데 지금 이쪽 벽에 비벼가지고 불연속이라는건가 그러네 으흠 흠 흠 흠 흠 예금 난린데 뭐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단체로 어디 모여있는건가 지금 광장쪽에 있긴한데 그레는 잡지도 못하면서 왜 몸만 앞서는거야 누구세요 개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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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데카솔 기가 막히게 부럽네, 정말 자신 없는데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선생님 아, 먹으면 많이 아픈데 어, 왜 내가 지금 잘 떼고 있긴 하는거야? 어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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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일단 게라도 좀 잡아둘자, 어휴, 거슬려 어쩔거야, 어쩔거야 어휴, 좀 내 이펙트에 가려가지고 제가 물론 하려는지 잘 모르겠네 어휴 어휴 방어 타이밍은 어떻게 알고 깎기도 하고 아니, 모르겠어 어휴 어휴 어떻게 잘 때리고 있는건지, 이거 어휴, 좋네 아, 그러고 보니까 회복약 챙기는걸 깜빡했는데 아휴 아휴 쌓…" 이 또 마데카소리야? 안뜯네 바로 얼굴에다가 상처내버리네 이 Scenen이 날버리네 이 뱁만이 계산가 저건 또 뭐야 치상하게 애들 불러 뭐지? 다가가가? 부끄럽고 부끄럽고 도와서 아돌 죽었나? 여긴 또 어디야? 어? 그랜을 왜 불러? 갑자기? 목표에 저 멀리라고? 어? 또 여기도 멍멍이가 있는데? 여기 멍멍이는 말랑하다 그래도 아잇 바로 깨무네 이 버릇은 여전하구만 요런 거 꽃 보이는 거 다 챙기 가야지 아잠깐잠깐 빅카드? 빅카드 휘놈은 또 처음 보는 거 같냐 아무튼 스파이더맨 놀이 어흥 미안해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맞게 가는 길 맞아? 딴 데 놀러 오는 길인가? 그렇게 가고 맞게 가는 거 같기도 아아 잘못 눌렀다 에그 언덕 위로 올라가가지고 웹스윙? 아 웹스윙이라고 한다 저거 이름 계속 까먹는다 흐흐흐 아무튼 이거 알아보는 데구나 으흐흐 어 보물상자에 보인다 오브젝트 그럴싸하게 부실만한 것도 보이고 걔는 왜 몰라 흐흐흐 키가 계속 응? 뭐 이거 내 건가? 응? 그냥 포인트야? 뭐 이거 흐흐흐 블레스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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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스인가? 처음 보는 물인데 부활 아이템이었구나 두 사람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영험한 물 사용하면 빈병을 획독 둘 다 같이 써지는 건가? 이런 건? 흐흐 어 뭐야 이거 아래 떨어졌던 애 다시 올라온 건가? 그런 거 같네 흐흐 유적 같기도 하고 뭐 눈 눈 모양은 뭐야 왜 이렇게 잘 깎아놨어 목표는 저쪽이고 오 근데 스킬 해방 조건이 뭐지? 계속 쓰다보면 생기는 건 아닌 건가? 몇 번을 썼는데도 뭐가 안 생기네? 스킬 경험치가 쌓이고 있기는 한 건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 아우 좀 스킬 음 음 음 아 뭐 하나 생겼었구나 내가 못 봤네? 습득 조건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습득 조건이 뭔데? 아하 레이드 슬래시 승련도 100% 아 오르곤이 있었구나 암튼 획득법도 알았고 앤 뭐야 닭도 있네 닭고기 닭고기 밭 이러면 간달프같은게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다 저저 허리 무리 많이 갈 텐데고 흠 흠 부턱대고 제 동료를 못 보셨네요는 좀 그런데 누구세요? 닭고기 응? そういう君は… この島に人が訪れるなどずいぶん久しぶりのことじゃ いや、訪れる者はいるが、それに気づいておらんと言うべきか うん? なるほど… 君はアドルくんというのか ここはジョーケイの島 わしゃモーザーとこの島に一人で暮らしておる 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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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しはここで何かを待っていたはずじゃ しかし待ち続ける間に自分の名も何を待っていたかも忘れてしまった それでもわしにできるのは待つことだけじゃ なにもやったら출 etwa よい? あどる国がどうやら辱まるべき場所があるようじゃ よい? さあ ぎんばっておいで うんぐまでどいして 待ちく comes with you さあ頑張っておいで うんぐら celebration おい…アドル ないぼやっとしてやがる へう gull… う… 프라さ1… げcend? ぐぐらげさせないで 두 사람의 만화에 어느 사이엔가 새로운 힘이 깃든 것이 느껴진다 리벤지 게이지가 개방 그건 또 뭐야 리벤지 게이지 콤비모드 중에 적의 공격을 가드하면 리벤지 게이지가 상승 저 체력바 밑에 저렇게 게이지가 쌓인 상태에서 콤비 스킬을 발동하면 게이지에 표시된 배열만큼 스킬의 위력이 강화 아... 버프 같은 거구나 그니까 으흠흠흠 일단 쳐봐! 어? 바로 이거로 시작하는 거야? 뭐 두 배 뱀트면 좋긴 한데 바로 줄었다 아돌은 신비한 곳에서 누군가를 만난 듯했다 그러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반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뚜껑은 탐난다. 나도 쓰고 싶다. 이새 구비자가 지금 상대가 끝난 듯한 느낌은? 저 이제 아픈 부분에서 뺄 Vamos, 해라! 이쪽이야? 부셔야돼? 뭐같이 눈따셨던거 같은데 모르겠대 앗 뜨거 밀어 밀어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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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리마 굴러오는 통 공격해가지고 없앨수있나 하던데 그대로 맞아버렸네 뛰어넘는건 안되 안되나베 와..마을개판 어쩜좋아 숙박 없어져..자식구간 다 사라질거같은디 어MIgress aba 으ㅓㅓㅓ ㅁㅓㅓㅓㅓ 아 이거 가드 했다 그렇지 깡 지나갔고 깡 짚고 깡 나갈롱 이제 좀 손에 잉는거 같네 이제 좀 손에 잉는거 같네 엇다랭 했는데 오우 나보 반자 어? 그냥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게 말이 돼? 에이헤헤 오우 오우 되게 멀리있는것도 콕콕 닿네 형이 아까 떨어질 뻔한것도 살았으니 지름길이 좀 거칠다 고.. 고고니뭐 야츠라가 민낯 도고 이치맞았다 시 오우 각자 뭐 시 얘가 말할 줄 알았네 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모든 사람은 모두 요르즈사님의 견정이다. 모두가 아이즈라니... 왜 이럴수는 거야? 왜 이럴수는 거야? 왜 이럴수는 거야? 이럴수가 나면 그냥... 어떻게 할지? 진정죄? 여기서 이제 싸우는거야? 어 그 배 타고 가자 여기 손 많다메 근데 왜이렇게 터프해가 바로 그냥 손 자를 생각부터 하네? 뭐저부르게 도기아플랜은 어떻게 됐을까 그르게 걱정되지만 지금은 우선 여기서 도망치는 수 밖에 없을듯하다 배를 버려라가 아니라 마을을 버려라 잘 익어버렸네 흠 아휴 배를 몰 줄은 몰라가지고 표길만 할 줄 알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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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벨리아만과 각섬의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 지도 목적지를 확인해도 항로를 벗어나지 말고 가..갑자기? 와아 배다 시점변경 아아 대항해시던데 갑자기 서서 서..서남서가 어느쪽이에요? 그냥 저기 느낌표로 가면 되나? 바람을 타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바람타는 수준이 아닌데 불안한데 불안한데 뭔 일 생길 것 같은데 앨범 버튼으로 일시적으로 바람을 타서 가서 갈 수 있다 오른쪽 하단 게이지가 쌓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부스트 같은거였네 쭈우웅 그랬다가 다 차야지 아휴 무跟에다 일 escuch하는데 감속은할 필요 없고 타겟 고정? 해상에서는 네모 버튼으로 롱ượ블데이너미 삼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 시점이 음 이게 다이내믹, 롱, 미들, 그런건가? 어요요요요요요 왜이래왜이래 수동? 자동전진도 있어? 아우 편해 다시 부터 한 번 빠앙 해주고 자동전진하는 도중에는 좌우만 해주면 되긴 하겠는데 그냥 수동으로 하자 왕 지금 바로 밸르타塔과 칼르나크의 중간에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좀 더 쉬지 아, 이제 움직일 것 같네요 하지만... 흐흠... 뭐한 친구들일까... 음... 만화가 있어가지고 두고서만 그러는건가? 흐흠... 너희가 오벨리아만을 지키고 있었구나... 그리무선은 그리이커에 대해서... 그리무선은 그리이커에 대해서... 흐흠... 사스를 통해 카자의 마음속 안개가 전해진다... 그런거까지? 흠... 산마을에서 자라서 바다를 몰랐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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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 흠... 심지어... 날씨가 어떻게 해? 쟤네 배도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間違いない グリーガーどもだ ああ 手がいっそ しかもあの規模 ちょっとした艦隊じゃねえか ある 射程に入っちまったか 応戦しつつ逃げるにしても あまりに手が足りねえ せめてもう一人いれば 俺が手伝うぜ 早じゃすー 腹筋いってる 腹筋いってる ああ ちょっと前にな お前たちには色々と言いたいことがあるけど 今やるべきことだけは もう間違えたくねえ 何ができる 自警団の演出 射程で法術の訓練を受けたことがある ならお前は法師だな ああ やってみるぜ いや 직책이 바로 하나 생겼어 よし 2X변기로攻撃す いった うん うん 短い 順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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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 順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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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箱 順い 順い afterwards お前 cons よく 大変 なる 順い 아 충각은 좀 노만 애들인가 로무는 아니고 도끼 모양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오우시! 급속으로 전시! 전군에 2탄 防수지인경을維持하고 급속으로 전시! 그 이후의 행동은 작전입니다 오우시 각각 이제 전환 시작하자! 해적들 담네 그래가지고 병사들은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거 아니였어? 오우 휴 좋아보인다 오우 스팅도 할 줄 아시고 형 미친놈 마냥 터프하신대 혼자 무쌍하네 오오 너도 저런거 할 줄 아냐? 마나 마나 벨세ルクを発言させてやがる 벨세… なんだって? あの男はマナに加えて自在にベルセルク化できる 特定の発言者だけが使える 感情の高ぶりを力に変える東方だ 強大な力を震えるが 我を失い 力尽きるまで戦い続けちまう でも グリムソンはそれを 自分の意志で制御できるらしい これを 最高の力尖に あじわ お疲れ様でした 大丈夫… 敵艦隊が 開闘を始めました 退却するようですが 追撃しますか? いやだよ あいつら とかけのしっぽみたいなもんだろ お前さん どんだけ俺を 働かせる気なの? それにしても 奴らはカルナックを根白にする気でしょうか? 違うな。あれは探しに来ただけだ。それにしてもだ。グリーガーどもが艦隊とはな。 ようやくこの時が来やがったか。 お、おい、あの船、こっちに近づいてくるぜ。 敵の船を敵に行くよ。 バルタス水軍の帰還だ。 敵が敵は敵の船が敵の船が敵が敵される。 敵は敵の船を敵させる。 敵が敵の船を敵させる。 敵は敵の船を敵させる。 クンナルも無事だったか。 カルナックがこのような事になるとは… 私が余計な事を申し上げたばかり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いや。 カルナックにすぐ偵察を送ります。 お疲れかと思いますが、この後何があったのかお聞かせください。 分かった。 真面目の船を敵するのは素晴らしい。 えおい、母さん。 下さいよく見えましたね。 楽しかったよく見えたか。 グリムソン。 キャハハハッは… 何だ、その服は。 正解説どうしてますか? え、うるせぇな。 まぁ、そんな事より、どえらい事になったよ。 そっちの坊主が、マナを使えるっつか彼氏か。 음, 따님에게 신세 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런 상황에서, 만화 사용이 부족하다. 크림슨? 어이, 좀 기다려! 카르나크는, 아이처랑이 모두 다 잡았다! 뭐? 거기까지 일이 일어난다. 마치의防衛은, 아버지가 아님과 약속을 했다. 아이처랑, 아이처랑 모두 다助게 해! 이리와! 너희가, 크레만의 가기였어. 잊어버려도 되지 않나? 우리들은 정의의 상자입니다. 무한의 노우만라! 저, 그래도 계약은, 저, 어르신... 허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